레이밍 레전드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레이밍 레전드 이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단 챔피언을 바꿔볼게요 일단 오늘은 오리진 남은거 하나 마저 하고 새로 열린거 하고 일단 바깥에 새로 열린거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그래도 좀 어렵나보다 4개 까지 어? 3개밖에 안열리네? 어허 어허 3개밖에 안열린단 말인가 어허 흠 흠 흠 잠깐만 잠깐만 뭐야 저거 머리카락이야? 뭐야 저거 어? 못올라가? 어어? 어어 벽 어 저 벽차기 했는데 안됐어요 오호 여기 또 숨어있군요 여기에 죽길 잘했네 아잇 뭐야 안먹어져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쟤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쟤 너무 빨리 와가지고 어륵지 요거지 요거 안돼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망했죠? 그래 해프 소리가 무세하게 들렸거든요 한 맵에 한마리정도는 원래 숨어있단 말이죠 쟤 뭐야 뭐야 어떻게 올라가야돼? 계속 아아 나 이거 그냥 다 없어버리면은 얘네 찌브져브 될 것 같.. 같은데? 너? 내가 어 혜프 어 혜프 아야 어휴 뭐야 어 여기 한 마리도 안 숨어있다고? 불안한데 이거 놓친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딱딱 안올라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허 어허 같이 가 어허 아허 아허 잠깐만요 죽자 저게 내가 안 건드리면 안 나오는구나 그냥 지나가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야 아야 아 슬슬슬 큰 애가 나와야 되는데 슬슬 왼쪽 아니야 저거 없네 슬슬 나와줘야 되거든요 괜찮아 여기 시작하면 또 하나 줄 거니까 뭔데? 저거 갑자기 어떻게 구하지? 아 이렇게 하면 오른쪽 거 하면 올라가고 왼쪽 거 치면 내려가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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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저절로 내려가는구나 뭐야 나 치지도 않았는데? 아 왼쪽 오른쪽 상관없군요 그냥 빨리 쳐야 되네 야 야야 왜 안 돼 어? 어? 뭐야 야 어떻게 구하지? 어어어 야 어떻게 구하죠? 이것만 올려보내고? 난 내려가 좋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근데 큰애 놓친거 같다 안나오네 잠깐만 저기 밑에, 밑에 너무 의심스럽잖아 한번 가볼 가치가 있습니다 죽네 망했스 야, 무냐? 아, 요렇게 가야 되는구나 끝났네요 이젠 그, 굿, 굿 아,째가 어디 있었지? 아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타이밍 왜이래 방금 저 너무 절묘하게 때렸는데요? 다시하자 점프가 안돼 어휴 오른쪽을 잘 안가져요?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여기가 진짜 길이라고? 저기 밑에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저기 오른쪽에 대놓고 있는데 아주 그냥 깔끔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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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왜 안주어? 원래 하나씩 주던데 웬만하면. 어 여기 밑에 뭐있네요? 여기서 이제 하트를 얻을 수 있겠네. 안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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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나이스! 나이스! 이건파는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우! 저 왼쪽에 뭐 없었겠지? 저거? 갈 수가 없다. 이번판에는 너무 숨겨진게 많았었기 때문에 없었을거야.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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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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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번개만... 아, 번개 또 나오네. 이 먹구름에만 닿아도 그냥 맞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못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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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 위 안 올라가지네요 아이요 여기까지는 죽을 수 없지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열리는 걸 다 깼는데 일단은 복권 색이 어디 있는 거 까보고 야 오리진 좋아 오리진 오우야 방금 열린 게 이건가봐요 그러네 방금 열린 게 이거네 달려보자 또 또 도망가죠 얘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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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된다. 물에 빠지면 죽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안 만한다. 여기로 갈래? 이제 큰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큰애들이 없냐? 아 아까 한마리 내가 했구나. 어떻게 올라가니? 저기 위에 뭐 있다. 헬프. 그 발판 같은 것도 거품 내밀고 있는 애들은 뭔가 나와요. 근데 쳐줘야 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헬프? 헬프 어디야? 저기구나. 어, 저 오른쪽 위에. 눈 칠 수 없지. 야, 순서가 왜 거꾸로 돼 있어? 아, 예. 아, 예. 아, 예. 오이 coordinator, 이 게임 250 애들이 bord이 아 이런 쉣 어우 쉣 이거 그냥 밟기만 해도 나오네요 쳐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밟기만 해도 나오네 뭔가 어딨냐 이제? 아마리나 맞췄는데? 그락 지금 다 퍼펙트인가? 좋아요 다 퍼펙트네요 지금 여기는 현재 다 퍼펙트인데 한방에 가자 한방에 밑에 뭐 있는거 아냐? 없네요 왜 없지? 어 일단은 친구가 없네요 없는거 맞지? 어 첫번째 애 맞지? 어? 두번째 애입니다 여기 밑에 있나본데? 여기 밑에 있나본데? 어디지? 안 있을 데가 없는데? 아니 있을 데가 없는데? 아니 없는데 왜 얘가 두번째죠? 이상하네 아씨 이거 아닌데 아하 에이쿠아 꽤 말이 안 듣지 왜 사람 헷갈리게 해놨어 도대체 여기 몇머리가 있는거야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1 1. 2. 3. 3. 4. 4. 5. 5. 5. 5. 5. 5. 5. 5. 5. 9. 6. 5. 5. 5. 아... 이거 분명히 놓쳤는데? 너무 없거든요? 내가 분명히 두 번째 애일텐데... 얘 한 마리 놓쳤어... 그쵸? 아 잠깐만 작은 애도 놓쳤다고? 잠깐만... 아니 작은 애도 놓쳤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 잠깐만... 여기 마지막이거든요? 내려가져못하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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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러분 이거 금방 끝나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나 왜 이해가 안 돼? 놓칠 때가 있었나? 쉐이프트 없는데? 확실히 여긴 없어요. 근데 깻던 맵을 또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미 구한 애들은 없나? 아 저렇게 색깔이 다르구나. 이미 구한 애들은 색깔이 다르네요. 어휴 씨 일단 여기까지는 맞을 거야. 여기까지는 맞을 텐데 이제. 아 여긴가보다 여기 여기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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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ur 오우 오우 ja 다 we 여기구만 미세하게 헬프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애들이 캐치를 못했구만 미세하게 헬프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리고 내 기회를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무섭다 역시나 티켓은 한판에 하난군요 안주네 비행기 모드 아니었어 이거? 야야 그게 안맞니? 확인해보세요 왜 이럴 mute? Stories 조심하하겠습니다 왜 이럴去? 안주 lions 호우 질기 보자 보자 위드작용 위드작용 워어어 이제 끝날텐데 쟤가 타고있는거 눈만 보이니까 무섭다 눈매가 날카로워 야야 아아아아 이게 그렇게 깔아 뭉개져가지고 죽을 줄은 몰랐네요 조심해야 겠어 아 괜찮아 300개 치웠어 이제 곧 끝날거거든요 아 잠깐만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가 어으 보스인가 뭔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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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발판이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느린데? 친구? 빨리 좀 올라와라, 친구. 저 기포가 나오길래 뭔가 있나 했어요. 근데 없네? 아, 못생겼어. 아, 이 년 전자. 호오오오오오오오옷? 들어와, 친구. 넌 어떻게 때려야 될까, 친구? 친구? 친구! 아니야? 아.. 쪼거구나 아야 왜 이러니 어어어 아아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올라가졌어 아나 아 아 직선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대각선으로 내려가죠 으어어어 에어어어어 사이브 아 네 아프니아 아 아 으어어 으어 으어 이 쪽에서 안 맞죠? 똑같이 또 맞았네 그만 뛰어라 그만 뛰어 오우씨 오우 이쁜 꽃으로 바뀌었어 다 깼네요 여기는 다 깼고 오우 예에 티켓을 다섯 개를 줬어 이게 퍼펙트로 깨서 좀 왕관 같은 모양이 생긴 것 같은데 티켓이 아홉 개가 됐습니다 오리진을 원해 딴 건 필요 없어 아 나 진짜 자꾸 잘못 누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크리처 많이 쌓였을테니까 한번 열어보고 어 다 모았어 다 모은게 아니었나 아까도 뭔가 이걸 다 모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틴 씨도 그렇고 700마리 다 모으고 싶고 아 이것들 다 해야되는데 아예 이걸 해야되거든요 아예 이거 새로 열린거 다음에 하자 저거 다음에 하고 음 오리진을 마저 몇개도 해볼까 이거 또 새로 열렸을거란 말이죠 제가 몇개 나왔으니까 4개가 전부 다 열렸을 수도 있어 아아 하나가 안열렸어 하나가 안열렸네 아 요거는 틴 씨도 두 마리나 못찾았네 그래 진행하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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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죽어 야 쪼거 이 통장 이상하다? 저게 낑낑걸로 돼버리냐? 헬프? 헬프 소리 났어. 헬프 소리 났어. 헬프 소리 났어. 야, 이제 큰애들 한 마리 정도 나올 때가 됐다, 얘들아. 어디 숨어있니? 같이 가, 친구야. 아,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이 럼지 너무 많이 못 먹었는데? 야야야야. 좋소. 좋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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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600개도 모모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친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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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자꾸 이제 바닥이 바뀌어가지고 쟤는 잘 지나가는데 저는 못가네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지 아 아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서오세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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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보스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안 열려있죠? 이번에 복권 3개 정도 있나? 까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네? 제발 제발 안나오나? 아 아 아 아 과연 이게 이건가? 그렇지 역시 순서가 많나봐요 음 다 다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어 아 못먹었어 어어 잠잠 새에 기터를 건드렸어 야야야야야 야야 얘들아 야야야야야야 아 안맞았어 공중전 어휴 야야야 얘는 좀 자비가 없네요 기다려주질 않네 미리 알아야지만 때릴수가 있겠다 또 머리 찍지 머리 찍지 아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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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내가 위에 있어야 머리를 찍나 해가지고 방금 위쪽으로 있긴 있었는데 머리를 찍긴 했네요 아 빨리 어디로 가 다행히 제가 더 힘이 세네요 어 아 , 어 방금 안 맞았네 판정이 안 맞는 판정으로 됐네요 아 아 이 이제 태블마트 됐는데 지금 Inni 이제 지쳐가지고 한참 맞아야되는거 아냐? 아아아아악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저 때 한번 그냥 때려 볼까요? 얘 지친 다음에? 나만 맞을거 같은데? 아이씨 역시 나만 맞아? 뭔가 느낌 이상한데 지금? 응? 패턴이 계속 똑같거든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설마? 뭔데? 응? 뭐야되는거야 Ы 컨벨 저의 쌌 컨벨 앙 야 이것도 판정이 맞는구나 아 또 죽어 또 죽어 아 나 뭐하지? 아 미치고 빠져야되는데 자꾸 거기에 그대로 있네요 제가 아니 마지막 함드를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네 진짜 계속 기다려 볼게요 그냥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낫겠지 아 근데 누가 봐도 이 지쳤을 때 때려야될거 같은데 때리는 불이 안나와요 한번 한번도 안빨려? 이렇게? 한번 달라지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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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원래 그 때리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거기 때리라고 표시도 없어 맞지도 않아 어 아아 방금 제가 저기 꼬리 잡으니까 배 터는 것 같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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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또 다 깨니까 복권을 다섯 개를 주네요 복권까지만 까고 오늘 레이맨은 여기까지 할게요 와 오리진 오리진이 팍 나와줘야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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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진이 다 열려줘야 돼요 오 오 오케이 이제 오늘 레이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아